유하 유튜브치고도 안녕 네 오늘은 7개의 대지에 신캐나왔죠 바로 호크 엘리자베스 구워보도록 하겠습니다 고고 자 첫번째 출발 합니다 자 출발해요 자 R 뭐야 자 SR 자 SR 빨발너버갑니다 SR 자 SR R SR 의미없죠 다 알죠 SR SSR말보면 의미없습니다 SR 와 근데 SR이 많이 나오긴하는데 R이 거의 안나왔는데 어이구 봐 SR이 오지게 나오긴했네 이야 첫번째 시도 네 코인잔치에구요 자 두번째 바로 갑니다 자 갑니다 이번에도 자 R이구요 빨리 빨리 넘기죠 빨리 넘기죠 SR SR SR은 좀 잘나오는것 같기도 한데 아니네 R R 자 이렇게 마무리합니다 일단 SSR 일단 한개 일단 코인이긴 하네요 아 아 아 자 세번째 시도 바로 갑니다 자 SR부터 출발합니다 자 R이구요 SR입니다 R 자 자 이번에도 뽑아야되는데 자 이번에도 뽑아야되는데 였구요 R 아 SSR 또 나옵니다 두번째 빠이바이 마이P 아 하이P 하이P 아 뭐야 시 Q핀 어후히이.... 고-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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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소왜이로 오는거야 고소확리로 못 줬구요 예 고소확리로 확실합니다 어흐흐흐흐흐흐흐 괜찮네 진짜 핸드릭슨 R R 자 아직 초반이라 웃죠 예 SR 자아 이렇게 풀코 일단 두개 완성시켰구요 자 한번 더 갑니다 네 번째죠 가시죠 자 또 가보죠 SR R 레벨엔 없나 R 있을거 같은데 SR R 고르기우스 두레프스 가오죠 와인하이트 SR 할배 SR R 자 R 타이드 자 이번에는 일단 코인입니다 예 이어서 다섯번째 갑니다 고고우 자 다섯번째 시도 SR부터 출발합니다 슬레이더 길스 헌더 꼬맹이 루인 트리그알 R 자 RR 아리오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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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R 바이바이 어흐씨 고소충 자 제미코 자 주드 아유 챔피언 자 주드 어 뭐야 아아 자 다섯번째 안나오구요 한 번 더 한 번 더 갑니다 여섯번째 갑니다 고고우 자 여섯번째 시도 자 핸두 믹스부터 갑니다 대신자 어우 자 타이주 루인 그리야모 루인 똑같은데 맘 나네 타이주도 R 슬레이더드 SR 2위더 2위고 2위고 R 아 ю고 도 2위고 야아 여섯번째 시도 나오지 않습니다 마지막이에요 15만원 마지막째 가자 짜 자 마지막입니다 이번엔 어떨지 primero 부터 출발 하고요 이번에는 좀 기대가 됩니다 슬레이더 SR 마지막이니까요 SR 와 R 오우야 자 R R 장난해? R 리온이 R 자 이제 끝나요 빨리빨리 끝나요 끝나요 아아아아아아아아아 저렇게 15만원치 아 SSR 두개 띄우고 마무리되네요 자 이번에는 제 본캐릭터 다이아 쓰도록 하겠습니다 350개 있구요 나올 때까지 한번 가보죠 가가오 제바아아아 한번에 나오자 제바 자 갑니다 네 R부터 출발하구요 알 자 이번에는 어떨지 몸이 굉장히 많이 썼거든요 여기에다가 꼭 나와야됩니다 근데 R만 나오네요 하아 역시 또 무빙이 무빙한건지 어어 또 R입니다 또 R이구요 치겠네 진짜 와 R 와 SR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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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처음으로 나온거야 실화아 아 놀래라 자 R 나왔어 SR 아 아 아 하우저 수고 예 코인이죠 알 알 일단 첫번째 시도 풀코 한개 뭐 나쁘진 않네요 두번째 바로 가보죠 자 R부터 출발합니다 두번째 시도 두번째 벗기 자 R 주고 이번에는 자 또 R 마르마스 SR 아 또 우저 아우 씨 와 SSR 또 나왔어요 아 뭐야 아 무기 없어 이거 아하 무기 풀코저 예에 아 무기 자 이제 R SR R R R 자 R 나올거면 한번에 많이 나오는게 좋은데요 8배 SR SR 나오네 자 이번에도 풀코 하나 먹었습니다 두번째 시도 일단 풀코 세번째 시도 가보죠 자 세번째 R부터 갑니다 두기고 우와 SSR 또 나왔어요 아 뭐야 아 수핀 아 아 자 일단 수킹 나오면서 SSR 세개째 사면 와 SSR R R R 와 터졌는데 R R R 자 싣고 오질구요 R 오 지수 R 자 R 실코 많이 나옵니다 자 SR이구요 야 세번째 시도 또 SSR 또 나오면서 풀코 세개째 자 네번째 시도 가보죠 자 이분은 어떨지 R부터 가요 타이주 유인이구요 슈고네요 타이주 R 자 자 길라 SR 그리아모 SR 고르기우스 R 코크 엘자베스 SR 아 제가 아닌데요 고르기우스 신기 잘 안나오네 제리코 확률은 맞음 아닌거 같애 엘자베스 아 자 드디어 아무것도 안나옵니다 네 코인만 먹었구요 다섯번째 시도 갑니다 고고우 자 R 자 또 가보죠 다섯번째 시도 R 루이 R 알리오니 SR 그리아모 R 마르마스 SR 제리코 SR 트리고 R 고르기우스 R 알리오니 R 루인 R 와 다섯번째 시도 안나옵니다 네 이어서 여섯번째 가보죠 자 가보죠 R 여섯번째 시도 R 트리고 SR 그리아모 SR 제수반 R 마르마스 R 마르마스 R 트리고 파이주 파이주 R 그리아모 SR 느낌 안좋은데요 SR 와이나이트 R 휴고 와아 자 어차피 잘나온다고 했죠 갑자기 안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일곱번째 출발합니다 자 마르마스부터 가요 자 주점멜 트리고알 그리아모 SR 트리고알 오 두리퓨스 SR 트리고알 와 갑자기 안나오는데요 루인 아 뭐야 너는 호프랑 같이와 와 루인 루인 R 와 제브림도 안나오지 않습니다 예 여덟번째입니까 가시죠 자 리오니 R 파우저 SR 딜선더 SR 휴고알 루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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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연속 오연타로 안나옵니다 저렇게 해서 뽑기 확정품까지 나왔네요 확정 뽑기 마무리하겠습니다 확정 뽑기로 마무리 가자 아아 자 마지막이죠 이번에는 SSR 확정권이 있습니다 과연 몇개가 나왔을지 네에 R 나와야 리뷰를 할수 있는데 SR 케인 아아 SR 안 돼 SR 에잇 앟 앟 앟 앟 자 하나 있긴 하거든요 하나 있긴 해요 거기서 이제 뭐가있냐 이게 중요한데 아아 하아 어후 긴장된다 여기다아 어 아이네 자 마지막 마지막 야유 뜨거지 새끼야 개새끼야